만났어. 만났어 제니 친구들 만났어. 안녕하세요. 제니 놀아. 오후 1시입니다. 잘 봐졌다 우리 제니. 안녕. 이것들은 간식 주나 하고. 친구 왔다. 이 자식은 계속 간식 달라고. 또 온다. 친구 또 온다. 친구 또 온다. 아이고 응가하네. 오늘도 친구들이 없네. 2시에 온다고 했는데 많이. 1시 5분인데. 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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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벌써 새카맣게 됐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새카맣게 됐네요! 어디서 자빠져서... 새카맣게 됐네요! 새로时 전현해구 새카맣게 됐네요! 새카맣게 됐네요! 새카맣게 됐네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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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자 다시 이제 한 번 더 자 가져와 있지 그렇지 잘했어 한 번 더 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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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아 이거 놓쳤다 친구한테 뺏겼네 아이고 친구한테 뺏겼어 야 너 왜 친구한테 뺏겼니? 친구한테 뺏겼어 빨리 같이 찾아와 친구야 같이 놀자 야 저 빌려줘 가져 가져와 알았어 우리 가서 가져와 자 제니 갖고 와 야 왜 안 가져와 빨리 공 가져와 가서 저기 있잖아 제니 저기 있잖아 여행 와우, 왜 이렇게 잘 뛴다? 이야, 잘 뛴다! 산책 못 춰? 응? 응? 오, 감자. 응? 감자. 지금 친구들 많이 왔네? 딸! 딸! 이름이 뭐예요? 얘는 감자, 얘는 봉이. 봉이요? 봉이 예쁘네, 봉이. 감자. 이제 지쳤어. 왜 안놀아. 제니. 제니 가서 놀아봐. 봉이. 봉이. 김성달이야. 봉이. 감자. 봉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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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제리 제니보다 조금 더 크네 왜 진짜? 우리 언니인데 왜 진짜? 너 왜 따라해 진짜? 언니야 있어? 아기구나 4개월 너무 좋다 너무 귀여워 어머 놀래라 너무 다 보고 있는 건 4개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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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가네 가자 귀여워 언니가 더 무서워 엄청 고맙다 그래서 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